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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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오늘 했던 거 전부 그냥 어거지로 막 안 올라가서 뺀이라고... 남녀 창이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는 희생해야 돼요. 하나가... 많이 희생해야 돼요. 목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하나 딱 정해서 하면은 목이 낮은 남성 의원님들이 힘들고 목이 또 낮은 여성 의원님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힘들어 둘 다. 그러니까 목이 아주 높아야 돼. 여자나 남자나. 맞춰 살려면. 그때요. 시작. 그때요. 도련님과 준양이 사랑가로 논이 런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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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모두. 내 사랑이지. 그렇게 하세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태원네. 송이. Have you a cry. lingen. mereka. 하나, 하자. 지장. 내 사랑. 고정. 요. 칼. 꽃송이를 대가도 두 날개를 벽 벌리고도 흘러올을 춤추거든 네가 날인 줄을 알려나 도로님은 불길하게 어째서 한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너와 나와 정당도 하고 업고도 놀아보자 도련님이 순양을 놓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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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국가 내 사랑이지 이리 내 사랑이로다 아메돈데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동글동글 수박 은뽕디 뱃들이오 강릉 백종을 따르르르르르르르르 무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염 무슨 복도 반간진 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앵도를 주랴 호도를 주랴 귤병 사탕 해와 당국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 항도 엉지 치룩어지건 왜 바지탄 장애 먹으랴느냐 시그흠 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렴 서는데 먹으랴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뒤태를 보자 뒤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꽝꽃 웃어라 입속을 보자 아하 매끈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놓고 놀았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봤지만은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끝이 없는단 말씀이오 누가 널더러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파를 네 어깨 위에 얹고 천진금 보러다니면 그 속에 천지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춘향이가 이제는 박업이 되어 도련님을 마구 남군장으로 업고 놀았다 둥 둥 둥 내랑군 오호 둥 둥 내랑군 오호 둥 둥 둥 둥 둥 둥 오호 둥 둥 둥 둥 내랑군 도련님을 업고 보니 절을 호차가 절로 나 구용차게 무란하 하마봉적이 절을 호 소상은 동전 질병기 일생을 모아도 좋을 호르구나 누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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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랑군 노련님이 좋아라고 이해주냐마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헌이 동자 노래를 들어라 당당장 강수 유원객정 마교 불상승헌이 강수 원암정 송군남포불승정 무인불견송하정 하남태수예이유정 산대육경 백관조정 부허인정 복업서방정 일정실정을 건정하면 네 마음은 불편단정 내 마음은 정의정 양인심정이 탁정타가 만일파정이 퇴거들면 복동철정 복종이 되니 진정으로 환자 종어잔 우정자 노래가 다 까먹다 다 까먹어 다 까먹어 생각이 안나세요? 한번 더 할까? 어디가 생각이 많이 안나셨어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볼까요? 예 그래요 이 곡을 전곡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냥 둥둥만 네 중중머리 네 중중머리 네 중중머리 국을 치면 좀 맞힐것 같은데 난칠거 아니에요 그럼 좀 치쳐보셔요 이제 습관이 근데 습관이 좀 드셔야되요 국을 보면서 그래야되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주부터는 제가 장단 장단을 좀 따로 떼서 장단만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소리에서 쓰이는 장단이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엇머리 엇중머리 그 다음에 세마치 동살풀이 이렇게 아홉 장단이 쓰여요 근데 통상적으로 동살풀이하고 세마치는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기 뭐야 동초째 동초째 흥보가에서 동살풀이와 세마치가 거의 삽입이 되었습니다 인서트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마치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양산도처럼 이렇게 치는 세마치를 저는 의미하지만 저기 뭐야 원래는 세마치 진양조라고 해서 세마치 진양조라고 해서 그건 진양조입니다 좀 빠른 진양조인데 그거는 있습니다 저기 어떤 바디에든 거의 세마치 진양조는 다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진양조로 편입이 된 거니까 그러지만은 세마치하고 동살풀이는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는 또 거기에 집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장단 연습을 저기 뭐야 해볼겁니다 그래도 아홉 장단까지는 막판하지 않을까 아니 그니까 일단은 그 일곱 장단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세마치 하는 시간을 가질거에요 악보를 곁들여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진 훈련을 특훈을 당분간 할거에요 왜냐면은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거는 진짜 아무리 해도 진짜 더 해야 되는 그런 학습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해야되니까 그것은 제가 그런 시간을 계속 마련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장단 없이 지금은 해보셔요 둥 둥 둥 내 낭군 시작 둥 둥 둥 내 낭군 둥 둥 둥 내 낭군 둥 둥 둥 내 낭군 둥 둥 둥 둥 둥 둥 내 낭군 돌연짐 부럽고 보니 사람들 저울 곧 차가 절로 나 구영 작가 게 무란 화 담아 봉 격 비 쪽을 호 호 호 산 동 절도 멍 이 일 생 엑 도 너와도 절 걸어구나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ted 부련님이 좋아라고 이에 순양아 말 들어라 도와 나와유저흥하니 정자 노래를 들어라 당당 창당수 유유원객정 발교 불쌍성헌인 당숙을 원한 평평 송군남 보굴승정 우예인 굴견 송하정 하남 태수의 휘우정 삼태육경 백관주정 주허인정 부허서방정 일정실정을 돈정하면 이 마음일견단정 내 마음원형이정 양인심정이 탁정타가 만일 화정이 되고들면 복통절정 걱정이 되니 진정으로 안정어잔 불쌍성헌인 불쌍성헌인 잘하시네 두번째 오시니깐 잘하시만 조금 왜 못하는 척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막 내둘렸어요 막 내둘렀어? 내둘렸다 내둘렸어 그러면은 이제 응타령을 한번 쭉 들어가 보실까? 네 잘하시나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원 수위원회 일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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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원회 일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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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